1, 2하는 대신에 1군 2마리 빼고 하자고? 그럼 절대 못 이겨! 1군 2마리 빼고 하자고? 이거 누구야? 나 지금 해도 솔직히 질걸? 지금 저걸 몰라서? 아, 저거죠! 요즘 뭐지?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때 되면 이제 뭐 내가 메타를 찾아오겠지 닌텐도 쪽이랑 가깝다 뭐 아니, 저 그냥 콘솔이랑 가까워 응, 얘는 콘솔이랑 가까워 원래 피시게임은 또 많이 하긴 해 근데 닌텐도가 제일 가깝지 않아? 얘는 플스 원게임이랑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없다 많이 했지 어 아, 집에 혜자요? 일부러 만들어놨어 근데 소용없더라고 콘솔 좋아해요, 나도 그렇다고 피시 싫어하는거 아니야? 피시게임도 많이 했어 저는 피시 위주에요 단지 좀 싱글게임을 많이 했었군요, 피시도 맞아요, 싱글게임 많이 하는거 저는 멀티 많이 하고 저 원래 피시방 친구들이랑 피시방을 많이 나요 딱히 알켓을 싫어하는거 아니야 저도 워크드 했었고 사도 했었고 다 하긴 해요 그니까 멀티를 하는데 온라인게임률을 별로 안 온라인게임률 엠레모 엠레모 엠레모를 별로 안좋아해서 안한거지 스타나 이런거는 했어요 지아 솔직히 스타나 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스타나 워크 이런거는 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는정도의 차이가 있는거지 그렇지 얼마나 그걸 주력으로 하냐 아니면 다섯마리야 다섯마리 주력으로 하냐 아니면 그냥 겉다리로 하냐 이런건데 나는 워크를 주력으로 했던거지 저도 재밌게 했어요 저 워크방송 찾아다니고 그랬어 잘 수 밖에 없어 나는 스토리도 재밌어가지고 워크가 스토리미션은 다 깨지 미션 대부분 미션은 다 깨지 근데 이제 미션 말고 거기에서 배틀넷을 얼마나 하느냐가 요즘 실력에 적용되는거지 저도 밀리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했기도 했고 특히 뭐 레드월렛이나 어렸을때는 레드월렛이나 이런거를 친구들이 맨날 했으니까 저 레드월렛 많이 했는데 워크2도 했었고 저 워크1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랬으니까 뭐 좋아할 수 밖에 없었던거지 뭐지 어 약간 렉이 있다 어 왜이러지 오늘? 약간 렉이 있는데 워크하다가 GG 스타로 작용 워크가 더 좋은데 난 스타는 유닛이 너무 빨리 죽어 내가 계속 손이 안따라가더라고 아 퍼니? 스타는 좀 뭐랄까 게임이 빨라가지고 손이 못따라가 워크에 한번 인생을 바친적 있어요 워크 엄청 좋아하지 저 학교에서 유명했어 워크 때문에 날 모르는 사람이 날 알아 어 근데 지금 와우 안해 인생을 내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더이상 바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지금 온라인 게임하고 있어 얘가 하고 있어 난 안해 와우는 아니야 어 딴 게임 똑같은거야 얘도 워크를 좋아해서 와우를 한건데 나도 그쪽을 좋아해서 어쩌다보니 원래 와우는 안하려고 했어 내가 원래 다른 온라인 게임을 했어서 그 중독성을 알고 반복적인게 싫어서 와우를 절대 안하겠다 친구한테 내 친구들은 다 고렙이었지 고렙이 되었지 그때는 사실 만렙도 없었을 때였긴 한데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아 그래도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 해봐라 해서 내가 딱 한 번을 했어 근데 어우 진짜 잘 맞는거야 게임은 이게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랑 완전 다르더라고 리니지2랑은 비교가 안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이게 진정한 게임이구나 싶었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을 그걸로 다 날렸어 마크요? 마크요? 탐험 탐험하는 재미? 지금 우리는 모드가 깔려있어요 탐험하는 재미 탐험하는 재미 근데 이것도 취향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치 백날 재미있다고 하면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어 근데 재밌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어 나는 괜찮은거 같아 어 나도 의외로 결국은 한번 결국은 직접 한번 해보는게 제일 답이야 맞아 해보고 아 이거 도대체 뭔 재미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때려치면 되는거 근데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 어 뭐 나도 아예 선입견이 없는건 아니야 서든도 안하고 뭐 저것도 안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든 게임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게 좋아요 응 이런 그래픽 난 싫어서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 안돼 해보고 진짜 재미있을 수도 있어 응 해보셔야지 뭐 그냥 샌드박스 게임이야 샌드박스 샌드박스는 게임 속에서 재미를 찾으면 안돼 자기 자신의 플레이 속에서 재미를 찾는거야 내가 이런걸 만들고 뿌듯해할거 뭐 이런거 그치 아니면 뭐 다른걸 한다든지 응 심시티 같은거지 심시티도 똑같거든 사실 사실 나중간은 재미없어 근데 이제 자기가 컨셉을 잡고 만들어가면서 희열을 느끼는거지 아 내가 프랑스를 만들어보고 싶어 막 프랑스 맵을 똑같이 따라해서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아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쩔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잡벅하는 재미를 하는거야 이 게임도 마찬가지야 근데 모든 게임은 다 그런거 같아 근데 그 잡벅이 풀리는 순간 내가 와우를 적게 적게 되는거지 내가 와우만큼은 진짜 쩔어 구심 쩔었어 템도 좋아 막 이런 구심을 갖고 있다가 군대를 딱 가면서 아 내가 이 허무한 자식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다지면서 아 씨 씨 먹으려고 씨 이게 풀을 부수면 씨를 주는데 그 씨로 닭을 번식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뭐지 그 씨를 심으면 풀을 부숴서 씨가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밀리돼 알 순 없지만 데이팅의 특이한 어 특이한 자연의 신비야 어 자연의 신비야 유전공 아니지 이게 일단 어쨌든 궁금하시면 해보시는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보는 봐서는 몰라 이런 게임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한거는 사실 우리가 던전에 들어가서 죽는 모습이 제일 좋아 근데 나 소리가 안난다 소리가 아예 안난다고 어 뭐야 여기 뭐야 어 던전이랑 이어져있네 어 아니 이곳은 이건 뭐지 던전이네 던전 어 근데 아 이거 올라가야되잖아 아 짜증나 여기 왜 왜 빵 뚫려있어 오우 니가 뚫었지 아유 말다녀 소리 하지마 또 이게 또 눈물을 써도 나한테 또 니가 뚫었지 이거 아아 또 날 죽이려고 하여튼 이렇다니까 봤지 항상 이런식이야 뒤치기는 예전문이야 예전문 예 내가 맨날 당하는 역할이야 뭘 당하는 역할이야 당한게 뭐 당해 이 방송은 내가 맨날 당하는 역할이야 거짓말하지마 맨날 뒤통수 맞고 내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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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등에다 칼 꽂고 야 등에다 칼 꽂아서 죽은 건 나였잖아 니가 딱 때리자마자 죽었잖아 그건 니가 가까이 온거고 뭘 가까이 온거야 아휴 집에 때려놓고서 난 좀비가 못오길라 휴즈머리 니가 갖다 댔잖아 에휴 또 거짓말한다 또 거짓말 거짓말은? 예 그거는 어쩔수없는 필수불가에 적어있어 뭐 필수불가야 불가는 너는 너는 그냥 날 후려친거고 내가 뭘 널 후려쳐 후려치니 후려쳤지 너는 분명히 에휴 하여튼 또 우겨 또 우겨 우기기는? 또 우겨 뻥이 영상에 다 있는데 뭘 우겨 난 모르겠다 그런 영상이 어딨는데 그러니까 니가 팬이 없는거 여기 다 증인이 많아가지고 뭘 증인이 많아 증인이 많긴 다 봤어 다들 못보셨어 다 봤어 어제 마크 보신 분이 별로 없거든 다 봤어 뭘 다 봐 다 봐 다 알아 다 알게 뭘 다 알아 다 내 편이야 니 편이래 이러다 배신 한번 당해봐야지 배신당해? 에휴 이거봐 이거봐 이거 보세요 이거봐 뭐 난 그냥 이걸 휘둘러 쓸 뿐이야 이렇게 땅을 팔려고 땅을 팔려고 지금 보냈죠 어? 곱게 일어서 옆구리 훅사 찌르는거 지금 옆구리 훅사 찌렀다고? 와 이거 거짓말 좀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봐라 에휴 난 던전 탐험가거든 탐험가 너처럼 막 허접하게 맨날 죽지 않아 참나 자기도 어제 탭 다 떨궜 줄지 지금 자기도 다 떨궜으면서 그러니까 너도 할말이 없다 이거지 지금 어? 무슨 할말이 있어 뭐 뭐 뭐 뭐 뭐 똑같이 떨궜는데 지금 야 내가 솔직히 훨씬 잘했다 어제 훨씬 잘했대 에휴 니가 날 죽이지만 않았어도 에휴 내가 그렇게 어? 뒤로 빠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결국 죽고 와 지가 앞으로 와서 죽었잖아 뒤가 빠졌는데 왜 앞으로 왔었는데 에휴 너 구해주려고 왔지 구해주려고 니 아이템들 내가 다 저어주려고 에휴 아휴 맨몸으로 오냐? 우선 죽으려고 하고 와야지 에휴 그런 도움 필요 없어 에휴 돌곰돈도 들고 와야지 돌곰돔도나 돌곰돔도 난 항상 들고 갔거든 welcomed 어젠 맨주먹이 터만 아휴 죽어가지고 에휴 함정이나 빠지고 에휴 너도 빠졌잖아 어제 뻔히 알고있는데 뻔히 알고 Although 너도 빠졌잖아 너도 뻔히 알고 있었잖아 너도 뻔히 알고 있었잖아 니가 밟으라고 시켜서 한번 밟아본거야 뭘 또 밟으라고 시켜서 한번 밟아본거야 나 한번 밟아보라 난 안 밟았는데 그게 나왔다니까 니가 한번 밟아보라 네가 밟아보라 belle 난 밟아죽지 난 밟 still 밟을 다 부ração는데도 그게 나왔다고 근데 너는 자랑스럽게 unya 핵앤들이고 너 갑자기 튀어나서 죽은 주제에 지금 누가 더 안심할까 누가 더 안심해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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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알고있으면서도 그거 밟아가지고 그거 죽었으면서 내가 혹시 모르겠어 그거 튀어나오고 다 알고있었으면서 몰랐는데? 니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거든 아니 그런 거 같다 그랬지 설마 알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냐 에이 이럴줄 알겠는데 정말 그런데 이런거였지 설마 알아서 내가 밟았겠니? 알아서 밟은거잖아 알았는데도 방송 욕심때문에 니가 밟으라고 했잖아 방송에서 니가 밟는게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니 꼬드인게 누군데 지금 나 기억이 안나는데? 자기랑 꼬드여겨 못된 짓도 다 해놓고 기억이 안난대요 맨날 못된 짓 너도 많이 하잖아 너 나 찔러 죽였잖아 너 칼로 그것도 아 복쟁이도 아니고 칼로 칼로 찔러 죽었어 칼로 뭘 가까이 와 가까이 오긴 난 너한테 가까이 갈 생각도 없었어 잠깐만 야 영상 볼까? 니가 뻔뻔하게 나한테 걸어오던데 지금 칼로 나 그냥 이렇게 우려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어 또 칠라 그랬어? 내가 언제 칠라 그랬어? 나 딱 뻔히 여기 쳤는데 또 이걸 또 칠라고 이거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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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뒤를 보이면 안되겠어 살인마야 이거 뭘 살인마야 살인마는 이제는 칼로 트로 찌르려고 지금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 그랬잖아 난 그런적이 없거든 아니 이거 살인마 이거 덤도 됐는데 같이 덤도 이나 가자 필요하니까 또 뭘 뭘 뭘 뭐 몸빵 시키려고 또 이거 아니거든 아니거든 몸빵은 나겠지 맨날 나한테 시키고 내가 언제 나한테 시키잖아 힘든 일은 나한테 다 시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니 항상 그렇잖아 내가 언제 너 항상 그래 내가 언제 너 항상 그렇다니까 아니 그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을 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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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다 싸웠잖아, 어? 스켈레톤 앞에서 맨날 다 싸우고 내가 싸웠지, 자기가 다 좋은 거 다 갖고 있었으면서, 줬잖아, 그래서, 에이, 양심도 없어, 야, 내가 줬잖아, 내가 솔직히 누가 줄 생각 없어서 막 그냥 나, 그거 쳤지, 그냥, 어? 얼마 차키해, 동료가, 너 또 여기 왜 빠졌어? 맨날 저기나 빠지고, 어? 내가 제일 좋은 템 너한테 줬는데, 뭐, 뭐, 야, 또 뭘 제일 좋은 템을 나한테 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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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건? 아니, 아니, 그거 사슬가보, 사슬가보? 아, 그거 원래 내꺼였잖아, 아니, 뭔 소리야, 그거 원래 내꺼였거든, 그저니까, 그거 말고, 그 후에, 그 후에, 그래, 내꺼였잖아, 네 거 아니었어, 내꺼였어, 내가 세 개가 먹고, 네가 하나 달라고 그랬잖아, 그거, 하, 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아, 집이야, 맨날 부수고, 아이, 사기 아니야, 내 기억이 확실해, 네 기억이 확실해, 네 기억이 확실해, 어, 맞아, 내 기억이 맞아, 고기 좀 굽고 가는 게 좋겠다고요? 안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야, 내 생각에, 내 기억이 맞아, 분명히, 야, 고기 굽는 거 아니었어? 고기가 없어, 아니, 얘네 죽여서, 아, 죽여서 먹으려고? 아, 그냥 가자, 어차피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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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아니야, 왜냐면, 너무, 너무 쎄,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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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서 안 돼, 어, 근데 나 진짜 소리가 안 난다, 그래, 나 죽음 양을 꺼네, 나 죽음 양을 꺼, 음악을 끈다는 게 죽음 양을 꺼어, 에이, 뭐야, 에이야, 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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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에이한 거야, 찔리시나 보지, 지금? 뭐가 찔려, 뭐가 찔려, 찔릴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에이했는데, 갑자기 니가 뭐뭐뭐 이러고 하니까 찔리나 보지? 니가 항상 에이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지하관골 나오지, 근데 나와서 만드는 거보다, 여기서 먹는 게 훨씬 좋아, 여기가 막 붙어있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내구력 없는 무기들이 나와, 지금, 규규는 내구력 없는 무기를 하나 먹었어, 아, 이렇게 읽 수가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아까워서 안 쓰고 있는거야, 떨굴까봐 죽을까봐 boom, 떨굴까봐 ㅇ.. 못하거든, 그래서 잘 죽어, 그래서 잘 떨궈거든, 헉 참난,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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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toilets ㅇ, 뭐 맞잖아 틀린말은 아니잖아 틀린말은 아니지 똑같은놈이 그런말하니까 웃기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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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놈이라니 무슨 똑같애 똑같기는 에휴 맨날 길도 잃어버려가지고 맨날 3층 어디로 오냐고 맨날 나한테 물어보면서 저주받은곳이라니까? 무슨 저주받은곳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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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촛불 만들어왔야겠는데 너 만들었냐? 안만들었어 너도 안만들었으면서 뭐 뭐야 이씨야 어? 자기가 하나도 안만들었으면서 내가 너보단 낫지 넌 지금 생각도못했잖아 촛불 생각도못했잖아 그래암그래 에휴 똑같애 똑같애 뭘 똑같애 똑같긴 없는건 마찬가지야 너랑 나랑은 완전 달라 다르다고? 그래그래 봤지? 얘가 이렇다니까 내가 또 이거 또 뒤칠갑벌이로 다 죽어줘야돼요 에휴 힘들다 힘들어 에휴 정말 힘들어 죽지나마 죽지나마 에휴 힘들어 죽지나마 에휴 너 때문에 죽었잖아 또 니꺼 주워주다가 아휴 그거 도망도 못가냐 그거? 에휴 진짜 미치겠다 엄청 잘한다던리만 도망도 못가 엄청 잘했는데 쟤네가 엄청 센거야 뭐 쪽도 못쓰고 죽어봐 뭘 쪽도 못쓰고 죽어 니 아이템 다 주웠는데 어 내 아이템 다 죽었다고? 어 다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 다 떨궜지만 어 얘 너무 아파 얘 어 얘 왜 갑자기 날 때려? 에휴 니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쟤도 화가나가지고 지금 뭘 화가나 화가나긴 에휴 아휴 보기야 이거 다리 웃어졌어 아휴 이거 진짜 아휴 진짜 민폐네 민폐 뭔 민폐야 민폐네 무슨 생각해보니까 이지비가 상관없고 죽어 아휴 안돼 엄청 죽네 엄청 죽네 엄청 죽어 뭘 엄청 죽어 또 엄청 죽기 귀에도 핥고 다니고 있네 여기 막 귀에 핥고 다니고 봐 이거 얘가 얘가 이래 얘가 아휴 얘가 이래 얘가 이렇게 어 패션이냐? 패션이다 야 귀걸이거든 귀걸이? 어휴 패션이야? 귀걸이거든 귀걸이? 귀걸이? 안되겠다 저거 만들어 가야되는데 불꽃 만든다는건 똑같겠네 아휴 아 들어가야지 패플 40개 만들었다 검 다시 또 만들어야겠네 아휴 아 그러네 아휴 진짜 돌꽃 또 만들어야 돼 짜증난다 독괭이를 하나 더 넣으면 된 것 같아 아 돌꽃 만들게 없네 나무꽃 만들어야지 나무꽃 만들어야지 나무꽃 만들어야지 그리고 너희 감자를 하나 건져왔네 뭐다? 어 아 그랬어? 심을 수 있는 감자 난 당근 심으면 되겠다 근데 여기 모기 너무 많아 아 이거 다리 부서져가지고 소 다 탈출했어 아 진짜? 야 방목으로 키워 방목으로 그냥 야 방목으로 키워 방목으로 그냥 야 또 집 부슬라고 아 부셔 너인줄 알아? 나보다 못했지 참 이거 누가 부셨어 이거 누가 부셨어 이거 야 난 글 구멍 안냈어 너는 구멍 내봤잖아 집에다 구멍 냈으면서 저번에 어? 근데 나 다 메꿨잖아 이거 봐 니 폭발한거 봐봐 이거 아이고 이거 야 니 폭발한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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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폭발한거 와 여기 다 묻어지고 여기 지나다니지도 못해 이거 집이랑 상관없어 다행이지 여기도 집이랑 상관없어 넌 다리를 부셨잖아 지금 왜 다리를 부셔 에휴 너도 다리 부신거랑 저거랑 다르지 어쨌든 우리 가자 그래 가 아 먹을 것도 없네 아 뭐야 얘 아 뭐야 나 왜 두대맞아 아 뭐야 뒤에서 또 공격해? 아 아 왜 나만 공격해 아 이거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못잡아 이거를? 손을 죽여버렸네 봤죠? 결국은 또 내가 몸빵하고 제가 잡는다니까 천런식이야 몸빵하고 손 야 솔직히 내가 먼저 걸어갔으니까 나한테 다 온거잖아 뭔소리야 그게 에휴 뭔소리야 그게 뭔소리야 내가 몸빵하는 소리지 야 몸빵하셨으면 난 안 맞고 난 안 맞고 잡아야지 내가 어? 몸빵이야? 먼저 죽는게 몸빵이냐? 말도 안해 우린 몸빵 세상에 어딨어 너 와우 할 때마다 몸빵 너 탱커먼 뭐 니가 힐을 안해준 것만이야 힐을 안해줘서 너 와우에서 탱커먼 그래 앞에서 먼저 죽는게 몸빵인가 보다 힐을 해줘야지 니가 힐을 안해줘서 그런거 아니야 에휴 그래 법사도 못빵하는데 법사도 못빵하는데 그게 못빵이면 힐을 안해줘서 그렇잖아 힐을 어 법사도 앞에 가잖아 야 니가 힐러면 힐을 해줘야지 힐을 안해줘 힐을 안해줘 내가 무슨 힐러야 내가 무슨 힐러야 지금 힐도 맨날 까먹고 에휴 어? 마크에 힐러가 어딨어 힐러 있거든 있거든 어딨는데 힐러아 여기여기 너너너너 내가 왜 힐러야 너 너 내가 어디 치료를 해 야 빨리 가 귀에다 귀걸이 꽂고 뭐하는거야 머리 이렇게 꽂고 있어봐 프라켓슈타인이냐고 너도 그렇거든 너도 그렇거든 난 인디안 출장인줄 알았다 어? 에휴 여기여기야 또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 길도 몰라 또 내가 앞장서 또 내가 에휴 니가 표만이니까 앞장서야지 어? 아직 템이야 뭐 뭐 야 튀어 치렀잖아 떨어졌어 너 왜 떨어져 에휴 못하는 애들이 저렇게 떨어진다니깐 어? 어이가 없네 으악 어? 어? 뭐야 아 연쇄폭발이나 이렇게 잘됐다 잘됐어 그래도 뭘 잘됐어 뭘 크리플이 스파로 없앴어 야 이 희생으로 너의 희생이야 너의 희생 니가 못해서 죽은거지 못해서 저렇게 죽어놓기 한 몫을 합니다 저는 되게 못해 얘는 죽어서 하는게 뭐야 뭐 뭐 뭐 뭐 길은 내가 다 찾았구만 그정도 나도 할 수 있어 단지 저게 저주받는 장소라서 뭘 저주받는 장소야 저주받는 장소 맨날 저주받았대 할말만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하지 뭔소리야 어제 처음 했는데 어제 처음 했는데 할말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한다고 할말 없는게 길을 잃는거에 대해서 저주받았다 이거지 맨날 저주받았어 맨날 맨날 길 잃잖아 너 맨날 맨날 사실이니까 그렇지 사실이야 사실은 얘네 왜이렇게 올라와 또 얘네 왜이렇게 올라와 또 죽겠네 또 죽겠네 도망가 내가 넌줄알아 내가 넌줄알아 에휴 죽을거같아 내 생각에는 뭘 죽을거같아 죽을거같이 어 멈췄어 진짜 렉인데 지금 아 렉있다고? 마크 왜이러냐 오늘 마크 이상한데 인터닛 이상한거야 인터닛 이상한거 아 죽었잖아 렉있어가지고 오오 너 여기 또 왜 파고있어 그냥 아 여기 다리가 없으니까 불편해 이거 야 고기를 봐가지고 고기를 메꾸고 있어 어 아 진짜 갱골 빼가지고 위에다 얹을롬이네 야 그리고 너 음악이나 꺼 어 나 음악이 켜져있지 버전을 바꿨으니까 켜져있지 에휴 마크 막이 있는데 더 좋은거같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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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켜져있어 근데 구석에 갖고 올걸 뭐 뭐 뭐 뭐 CD플레이어나 아 아프어? 마크 막은 아프지 않은데 마크 막 좋지 또 맨손으로 갔는데 또 응? 나? 난 맨손으로 가도 너보다 잘하니까 아 이거 죽을려고도 잘하다가 뭘 뭘 뭘 맨손으로 가도 너보다 잘하잖아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얘가 항상 자폭할때마다 죽더라 뭘 자폭할때마다 야 자폭하면 꼭 죽어 맨손으로 해도 얘보다 훨씬 잘하니까 어쩔수가 없지 맨손으로 가는거지 보세요 조유수 죽순데 너도 맨날 죽잖아 아무 말 안하고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죽잖아 넌 자폭하고 죽는거보단 차이가 낫지 그게 그놈이 그놈이지 어 자폭하고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그러다가 지금 안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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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한번도 잘한다 얘기를 한적이 없어 안죽었구만 뭐 안죽었구만 안죽었구만 죽을거같애 화살을 이렇게 들고다니니? 오 화살을 들고다니 화살을 들고다니는 아악 박목 박목해 박목해 귀찮아 귀찮아 저희는 네가 건강하던 소냐 그렇지 네 특등급 A급 A급 젖소 어 젖소야? 젖소 아니야 이거 어 젖소였어?! 문희가 아무나 젖소인데 이거 젖소가 아무리 A급 특등급 mining이라고 못 마시겠어 솔직히 혹시 맛있어 젖소도 젖소보기 wang 아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스키너? 아 도대체 아 실수했다 왜왜왜 하여튼 무슨 광선언 줄 알아 아 또 엄청나게 물려나오는데 아 짜증난다 이거 아 왜 이렇게 3채 어려워 3채 이상 깰지를 못해 넌 죽음이 보인다 뭘 나의 죽음이고요 죽음이 보인다 아 얘 왜 이렇게 많아 또 아 어 어 장판이네 와 얘는 엄청 많아 아 다 너한테 가고 있군 잘 돼 아 결국 또 내가 이렇게 미끼가 돼가지고 몸빵 돼가지고 자기 혼자 가로푸는 아무 도움도 안 됐는데 도움됐잖아 도움됐잖아 아까 전에 도움됐으면서 또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크리퍼로 다 잡은거야 전략적이지 전략적이긴 우연이지 우연 우연이었으면서 뭘 봐보긴 아무도 안 보셨어 아무도 안 보셨어 제가 이럽니다 타고난 실력 제가 이럽니다 이럽니다는 뭐야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 제가 이정도입니다 내가 타고난 실력 가지고 있어 다이아몬드 가보니 먹었다 오 진짜 오 진짜 또 읽었어 오 멋있는데 보셨죠 뭘 보셨죠 우연이잖아 우연 야 이제 니가 몸빵하면 되겠다 야 저거 잡아 니가 몸빵하면 되겠네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갈 수 있겠네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갈 수 있겠네 나 아이템 없다 떨궜지 와 다이아몬드 가보니 오 오 뭐 붙었어? 원거리 로트에 뭐 오 좋다 애들이 떨궜어? 좀비가 떨궜다 다이아몬드 가보니 있는 애가 안녕하세요 니니잉님 안녕하세요 이제 무기가 없다 이거 해야지 무기가 없다고? 어 여기있다 하지만 내 실력으로 잡을 수 있어 전화가 또 죽을라고 에휴 그건 너무 더러워 너도 그러다 죽잖아 아닌척한다 되게 야 내가 죽었냐 지금? 얘가 지금 혼자서 종교를 다 무쌍으로 잡았거든 야 솔직히 어제는 내가 다 무쌍으로 잡았거든 야야 칼 줄게 야 일로와봐 여기 너 각대기로 잡는 날 실력으로 봐봐 그럼 너 고깽이로 싸우는지 맨날 에휴 참사는 도구 탓을 안하는거야 웃기고 있네 자기도 도구 탓 대기하면서 야 이거 가득 까봐 가득 까봐 이러면서 뭐야 왜 날 때려 야 어떻게 다이아를 입고 죽냐 내가 몸빵한거야 몸빵 동행 하나도 안됐는데 얘네들 다 올라오는구만 야 니가 도망갈 수 있게 내가 뭘 도망갈 수 있게야 도망갈 수 있게는 아휴 니가 나 때리지만 니가 날 때려 또 가까이 왔구만 또 또 가까이 와 가까이 오긴 또 멍청하게 또 니가 내려가다 어 쫄아가지고 뒤로 오는 바람에 내가 어 맞고 있었던거지 에휴 뭔 소리야 니가 앞으로 오더만 뭘 앞으로 와 앞으로 오긴 알았어 철밥이야 철밥이야 근데 여기 재밌어 근데 이게 재밌어 근데 좋은게 막 나와 근데 다이아몬드가 나와 다이아몬드가 주잖아 유지를 못해서 문제지 어 얘네 왜 갑자기 달려와 아 지금 렉이 있어가지고 얘네 순간이동해 미치겠네 진짜 안그래도 힘든데 오늘 왜이러니 마크 아까는 서버 어 그 서버 구성할때도 그러지만 오 실력을 발휘하고 있구만 아 야 피채어 피채어 피는 중요하니까 아 아 니가 거기 서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오지 아 야 다이아몬드가 사라지겠다 니가 안먹었어 니가? 나 안먹었지 얘네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먹어 어 야 끼고 싸우는게 아니라 끼고 싸우다가 죽겠다 내가 어? 잔뜩 올라왔는데 또 에이 또 뭐 뭐 어? 다 데리고 나오는거 봐라 아유 저렇게 못한다니까 야 저거 솔직히 이거 솔직히 니꺼잖아 이 목들 뭐 이거 내꺼야 내가 온거는 내가 다잡았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뭘 아니야 아니긴 지금 니가 서있을때 올라오는거 내가 뻔히 봤구만 야 지금 쟤네가 누굴 따라와 지금 야 내가 일부러 너 죽을까봐 내가 지금 어 가가지고 어 데리고 온거잖아 아 와 이거 진짜 안되겠다 너 105화 일부러? 그래 말도 안서는 또 아 나 죽겠다 어떡해 아 야 얘 문제가 뭔지알나? 좀비가 너무 많아 지금 좀비한테 사라당했어 아 짜증나 아 얘네들 도끼로 때리니까 너무 아파 색칼시더라 색칼시 이게 좀비야? 야 거기 되게 위험한 곳인데 왜 거의 나갈 데도 없거든 아 진짜 어 거기 되게 위험한 곳이야 나의 할만한 커트로 오오오오오오오 어 죽나? 오 죽나? 바쁘셨나요?